금산사 이번에 오랜만에 금산사 간 김에 미륵불 한번 뵙고 예전에 증산 그 근처에 강증산 선생 살던 동네 가보고 가면 주문을 외울 때 깨어서 외셔야 됩니다. 제가 증산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이 뭐냐면 증산 선생은 도인이신데 가르쳐 주신 게 주문 수련 위주의 자도법을 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태울 주나 각종 주문을 외다 보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깨어서 내가 하느님이다 하고 외야 되는데 큰 신을 누가 들어왔으면 하고 외면요 이게 자꾸 빙의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기운이 아주 오묘합니다. 그런 데는 제가 그 동네 갔는데 그런 데 가면 심장에 끈적한 게 붙어요. 아주 불쾌한 기분 이게 가위 눌릴 때 우리가 좀 불쾌하듯이 불쾌한 게 고개 딱 붙는 게 증산 선생 계시던 그 약방 하던 거기 가면 거기는 안 그런데 그 동네 가면 동네는 다 이렇게 뭐가 붙더라고요. 그 이유가 주문을 외울 때 뭐 하나 붙기를 바라고 자꾸 외서 뭔가 누가 좀 임해가지고 나한테 좀 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좀 뭔가 신통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시면 욕심으로 빌면은 기운이 안 좋습니다. 정순하지가 못해요. 내가 하느님이다 하고 그 주문을 외웠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주문을 통해서 명령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들어와가지고 높은 신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능력을 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잡스러운 게 이제 붙기가 쉽습니다. 내 레벨이 내가 지금 머리가 밝지 않고 견성을 못하고 도인이 아닌데 욕심으로 그것도 주문을 외고 있다 보면 뭔가 해코지하는 잡신들이 붙기도 쉽고 그런 영들한테 괴롭힘 당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 연부를 하실 때는 먼저 몰라 괜찮아 해서 정신을 깨어나게 하세요. 내 정신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주 최고 하나님이에요. 우주 최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주문을 외워요. 동학에서도 이제 시천주도 외죠. 증산도에서도 동학의 시천주 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태울주 흠치흠치, 태울천, 상원군 하면 태울천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있는 데에요. 주문들은 다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태울천이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태일, 태을 그래요. 태극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제일 꼭지점이 되는 그 자리가 북극성이거든요. 북극성 계신 상원군이면 하느님입니다. 북극성 하느님. 북극성 하느님. 흠치흠치 태울천 상원군 하면 북극성 하느님에다 빈다. 이 소리고요. 태울주가 증산도 제일 대표적인 주문이죠. 흠리, 치아도레, 흠리, 암리, 사파하는 원래 불교에 있는 구병주에요. 몸 아플 때 외는 주에요. 원래 불교 주문에다가 앞에다 이것만 붙여서 태울주를 하나 만든 건데 증산 선생이 만든 건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증산 선생한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거 좋다 하고 많이 외라 했는데 이거 외때도 뭔가 하나 견성하기를, 도통하기를 바라고 하는게 아니고 에고한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북극성 하느님을 향해서 해야만 제가 볼 때는 정순하지 안 그러면 자꾸 잡것들이 낄 수가 있어요. 내가 깨어서 빌더라도 하느님 하느님급한테 빌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불하시라. 틈나면 연불하시라. 그 연불은 뭐냐. 먼저 내가 깨어서 하시라. 참나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각성한 상태에서 이게 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 에고가 보다 더 신성한 것에 몰입하게 돕기 위해서 연불하라. 그러다 보면 신성의 은총이 또 가피가 오기도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뭐라도 도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은 작용 나고 끝나는데 안 그러시면 제가 좀 다녀본 바로는 주문 수련하는데 다녀본 기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신내림 같은 걸 바라고 있고 뭔가 목적이 좀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너무 자기 기복적인 거든가 그러면은 좀 오히려 이런 게 좀 독이 될 수도 차라리 몰라 괜찮아 하시는 게 내 안에 하느님한테 비시는 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이런 데 시도하시다가는 접신이 될 수가 있어요. 접신이라는 건 다른 에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을 못 찾으면 다른 에고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에고한테 착취 당할 수 있어요. 그 에고가 영혼으로 있는 존재건 현실의 존재건 다른 에고한테 착취 당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요즘 그 시국에서 바를 계속 비판하는 것도 뭡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고 남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가 되면 이성이 마비돼요. 이성적이면서 계속 일반적인 바가 아니라 이제 좀 치우친 광바가 되려면요. 이성 놔야 돼요. 이성 갖고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성을 놨다는 거는요. 내 머리를 내가 안 쓰기로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판단을 다 맡긴 거예요. 남한테. 그게 비슷해요. 우리가 주문이면서 밖에 있는 신한테 자꾸 나의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 태도는요. 오히려 그런 태도를 노리는 또 다른 에고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한테 맡기더라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싶다. 나의 에고가 너무 힘들다. 삶이. 맡기고 싶다. 이 마음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신성 자각으로 못 가면요. 그걸 돕기 따른 다른 에고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는 척 하면서 착취합니다. 그게 현실의 사람이건 영적인 사람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아시면요. 내가 잘은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거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내 정신 찾는 게 맞고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서 찾는 게 맞다. 이게 제일 본 정신을 찾는 법이에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염불이나 기도 이런 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고 잡신의 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금산사를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주문을 외울 때도 내가 깨어있는가를 체크하면서 외세요. 나는 지금 이 참나 각성 상태인가 하면서 주문을 외시고 염불하시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빛나고 여러분 머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나는 사람한테는 누가 해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나셔야지 빛나는 누군가가 와서 날 도와주려니 하고 막연한 마음으로 하시다가는 좀 탈이 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항상 몰라 괜찮아 해서 깨워서 염불하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 깨워서 하시고 내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것 같으면 멈추시고 몰라 괜찮아 해서 내 정신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좋은 염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노는 이 좋은 염하고 신성한 생각하고 인류 모두가 잘 되게 하는데 뭔가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양심상 이건 좋지 않냐 라고 스스로 자명할 때 기도하시고 자명할 때 염불하시면 탈이 안 납니다. 이것 좀 하나 유념해 주시면 마침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돌다가 이상했거든요. 왜 이렇게 기운이 이상하지? 수도자들이 있는 곳이면 기운이 맑아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다는 곳이 더 이상합니다. 가면 딱 영혼이 뭔가 영혼과 만날 때 느껴지는 그 있어요. 심장에 느껴지는 불쾌감 같은 거 근데 보면 정순한 데 가면 그러진 않거든요. 제 경험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염불을 하는 것도 겉에서 볼 땐 비슷한데 속은 전혀 다르다. 질이 천차다.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하세요. 뭔가 막히면 몰라 괜찮아 하고 다 날려버리세요. 몰라 괜찮아 하고 다 날려버리고 뭔가 내 정신이 내 정신 같지 않고 뭔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고 수행하다가 뭔가 마에 빠진다. 우리가 좋아 인마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경에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하고 일체를 다 놔버리시면요. 여러분 영혼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감정 오감은 괴롭힐 수 있어도 참나는 못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참나로 빨리 철수해서 참나 자리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참나 자리를 딱 붙잡고 버티시면 여러분 몸과 마음을 막아 지배하더라도 참나는 어떻게 못해요. 여기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타락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이 빛만 강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글자막을 공유합니다. 제가 좋은 주위다고 하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포츠의 주인공과 함께